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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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 지금 뭐하는데? 야 나 지금 회사니까 빨리 얘기해 빨리 어? 오빠야 이번주에 내려올거지? 야 내가 다음주에 가면 안될까? 다음주에 가서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맨날 다음주 다음주 그냥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야 넌 내가 말만 하면 짜증내더라 요즘에 아니 다들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데 그럼 나만 쉴까? 아이고 대단한 서울사람 다 됐다 말투 봐라 재수없다 근데 잔다 아까봐라 서울 생활은 너무 힘들어 말투 고치는건 너무 괴로워 너를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 괜히 너를 힘들게 괜히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 아 서울 생활이 뭐가 대수야 서울 생활이 뭐가 대수야 말투 고치는건 무슨 심보야 오 너를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 오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 오 오 장거리 연애는 힘들어 늘 내 곁에 있었잖아 눈에 아른거리는 네 모습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오 오 나는 네가 없이 너무나도 외로워 오 하지만 다른 여자 생각하지않아 어제 네가 들은 전화 목소리 오 그냥 희세를 부리는 상사였어 오 나도 네가 없이 너무나도 외로워 오 친구 커플 사이에 초라하게 꼈어 오 어제 내가 들은 전화 목소리 오 솔직히 상사인 걸 알면서도 화냈어 오 장거리 연애는 힘들어 늘 내 곁에 있었잖아 눈에 아른거리는 네 모습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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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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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우리 열만 못 깨질 것 같아 정말 그러긴 싫어 오 장거리 연애는 힘들어 늘 내 곁에 있었잖아